어허... 프로펠러... 헐... 왓츠... 오케이, 이런 정도 늦게 가면 딱 먹어지냐? 와... 점프하고 해야 돼? 아... 이런 것 같았는데... 아... 못 들어갔어... 왠지 파이프가 있을 것 같았는데... 이렇게 해서 프로펠러는 빠이빠이... 잠깐만요... 아... 이거...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... 좋아... 키...? 어허... 깔끔... 왠 요시... 어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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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깔끔하다... 진짜... 와... 초인길인데... 어허... 어허... 뭐하냐... 어허... 여기 여기... 여기로 했자... 어허... 어허... 엘리... 아... 여기로 했다... 와 와 아 오케이 아 너무 많이 죽었어? 고마워 연달아서 던져놓고 숙여서 야 아 왜죽어 오오 3단 아 시간이 없는데 아까 전에 깰 뻔했는데 못 깨가지고 오히려 다행인데? 좋아요 아주 이거 아..가..가능하니? 아 뒤봤어. 아 근데 됐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야 이건 거의 20초인데? 방금꺼는 솔직히 이게 안 돼도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이었는데 요우 아 스프링 점프 진짜 낮게 하기가